한일 신선 배구 경기의 최종일인 지난 8일 서울운동장에서는 수천 관중의 갈체를 받으며 충주 비료팀을 중심으로 구성된 전서울팀과 일본 후지필린팀 사이에 고별게임이 벌어졌습니다. 이날 경기에서 후지팀은 전서울팀에게 첫 세트를 베앗겼으나 강서부의 힘을 얻어 파죽지세로 맹타를 퍼붓기 시작 게임을 유리하게 이끌어갔습니다. 전서울팀은 팀워크와 전위의 콤비스톱이 이루어지지 않아 후지팀의 셔트킬과 양면 공격으로 고전, 결국 3대1로 석패했습니다.